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참석해야 돼서 전라도 광주에 가야 했습니다 월요일날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함께 운전대를 끌고 내려가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보았던 선교사님의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큐에 따르면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 서서평 선교사님 묘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전라도 어디요? 광주에 있었어요 아 광주에 있었지 지도를 얼른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는 목적지 바로 한 10분 거리에 묘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후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묘를 찾아갔습니다 호남 신학대학교 뒷산에 남장노교 선교사님의 묘원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1880년 9월 26일 탄생 1934년 6월 26일 소천하다 한참을 그 앞에 며물러 있었어요 영화를 본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성교사님의 묘지로 경철이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경철을 참 무척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교사님의 삶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 앞에서 저는 제 마음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기 전 예수님은 이미 내 인생을 계획을 설계하셨고 우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앞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내가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내 인생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400년간의 노예 사리에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나올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추리옥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길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인도하고 계신 이미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죄인들이어서 이러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심하는 도마가 목소리 높여 따집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따집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길을 이처럼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6절에서 모든 인류의 마음을 영원히 울릴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니라 또 많은 예수님과 길은 별개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진로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그 길이니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길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자체가 인생의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참된 신앙인과 거짓 종교인이 판정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그분을 그분 자체를 내 인생의 길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별개로 따로 내 인생의 내 계획, 내 진로, 내 길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고난 현장에서도 특별히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자 진리, 이 진리는 반대말을 살펴보면 진리의 뜻을 알 수 있죠 진리의 반대말, 거짓 혹은 거짓된 가르침 혹은 거짓말 또 거짓된 신화 타락, 악 등의 반대말이죠 예수님은 여모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대학 교수님의 머릿속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삶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의 친이 오셨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로 사람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진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은 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증언하셨고 어리석은 빌라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모 18장에서 빌라도는 바로 진리가 그 앞에 서 계신 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어리석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진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문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두 가지 진리 바로 내가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진리 그럼에도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인생은 비록 지금 척박한 황무지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다른 정로를 걷고 계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추리옥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죠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안길 해안길 그러나 이 해안길은 이미 블레셋 나라가 진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지름길로 바로 갔다면 그들은 교만했거나 아니면 불신했든지 아니면 다시 그렇게 염려하며 낙담했을 수 있습니다 죄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왜요? 죄짓지 말게 하기 위해 왜요? 광야의 길에서 이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진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 왜 고코와 가까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왜 효율적인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보기에 저 지름길로 가면 됐는데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에 저렇게 효율적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저 광야 길로 돌이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참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나만 더디 가는 것 같고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 같음을 느낄 때 왜 상막한 광야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타락한 나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길에서 형통하셨다면 교만의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죠 만약 그 목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분명 타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광야의 길에서 자꾸만 낮추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왁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혹시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실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발가벗겨지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진실, 바로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혹시 아직도 십자가의 그 형벌과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여전히 만사형통이나 혹은 어떤 인생의 대박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만약 내가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랄지라도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이 게시하신 그 진리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무엇이 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감격이 있다면 비록 사막에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구중공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현실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길이 되시냐면 함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 또 생명은 파멸과 썩어짐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 그가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요함의 1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이 생명은 우리 모두의 빛이 되십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파멸의 길이라고 여길지라도 그건 언제든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죽음의 그 길 죽음의 그 벼랑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었고 권력 있는 자나 비천한 자 모두 다 죽음의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히브리스 2장 15절에 따르면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길에서 파멸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바로 죽음의 벼랑 너머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가 들어와야 할 깊은 소식이 있지요 요한봉 11장 25절 26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름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름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이오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잊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33살에 죽은 바보 의사 안수연 여러분 그의 인생 짧다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됐다라고 우리가 한숨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분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그분을 통해 전도가 되는 그 삶을 보면서 그는 죽지 않고 지금도 주 안에서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년을 산다 한들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인생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다큐 영화에서 보았던 서석평 성교사님의 인생을 다시 숙고해 보십시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할머니에게 오랫동안 맡겨버렸고요 어린 아기가 아버지의 따스한 품도 엄마의 다정한 얼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어린 서평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엄마는 거기서 다시 새 가정을 가졌지만 서평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엄마는 서평이 만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문 밖으로 내쳐버렸죠 서평은 간호사로서 훈련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현실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처녀의 몸으로 와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중간 안식년을 맞아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엄마는 왜 거지가 왔냐라고 말하며 딸을 다시 내쳤다라고 말하죠 인생에 3번 미혼모로써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3번이나 가족에게서 벌인을 받은 그녀 외로웠던 그녀 그러나 주님은 그 외로움의 그 도상에서 놀라운 생명의 길로 그녀를 인도하셨죠 서평은 이 땅에 와서 14명을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과부를 38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책임진 다음 세대는 한국교를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죠 가령 제주도 여전도회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그 품에서 나왔고 또 한국교를 대표하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의 할머님도 저분의 품에서 길러졌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가보니 간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의 바닷가였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 뒤에는 분노한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력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하께 불을 지졌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경험하게 될 바다가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고 마른 땅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그저 바다 절망만 생각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이처럼 불신으로 또 사람들의 원망과 다툼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도함 받은 현장이 바다여서 인도함 받은 현장이 절망 같아서 혹시 크게 낙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홍해바닷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에 대해 10편 77편의 저자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77편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절망의 바다에 있었어요 주님의 그 지름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려움을 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큰 물 사이에 나아있었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10편 16편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시작 그 결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을 주의 오는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절망한 채 주변 이웃들을 원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눈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절망 한복판 안에서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탐대히 선포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분명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큰 실패를 겪고 있는가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거대한 어두움 속에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줄을 믿나이다 라고요 외합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에요 라고 하시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에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의 왜 길이 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우리 목적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든든히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육자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2019년 6월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면 이 하루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한 걸음 더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면전에 기쁨으로 당도할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자로 우리들 빚어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유다서 24절의 고백처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송축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나의 진정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정 때문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목적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절견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린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2사에서 42장 16절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참 또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를 삼으셨으며 기도의 역동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제였죠 너나 페스티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뉴스를 보니 초미세먼지 주의보 빨간색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바람 불어주세요 미세먼지 날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먼지 안 마시게 11시 개회의 배가 드려졌어요 드리고 나가보니 바람이 억수로 불었습니다 잠시 후에 편히 초미세먼지 주의보 조음 잠시 후에 미세먼지도 조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마수로 신앙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편 48면 14절 여러분 힘차게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보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작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니 죽음 너머 저 부활의 생명에까지 우리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 인생 속에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제 출신 모교회의 목사님 고 조강채 목사님 그분은 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고 조강채 목사님의 청국환송예배 때 방영되었던 추모 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메시지와 연관해서 또 우리도 또 다른 다음 세대로 한 교사가 되려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추모 영상 1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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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고 손에 와주며 그걸 먹혀나가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세상에서 큰거예요 자가 다 자가 없 spider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손자로 줘야 돼. 글씨 섰고, 복근하게 섰고. 나는 그 마가복을 구장해. 마가복을 위해 쓰는 것을 100대나 받고 그 말씀을 나는 물장용을 믿어요. 성도는 가난한 성도도. 성도를 벗고 벗고 성도를 써야 성도를 복박했구나. 이건 끝났어요. 여하튼 나는 정치를 안 했어요. 총리 가려고 총리 내려고 하는데 총리에 뽑아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성격을 다녔어요. 그분은 병상에서 암과 싸우실 때에도 나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기뻐라고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 우리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와 좌절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영원히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또 주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라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주의 면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이여.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옵나니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